압수수색이 이루어졌네요. 이 권순일 씨는 1959년 새 또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핵 세력들은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가 어렵게 되고 나라가 여러분들 제대로 굴러가게 되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물론 성자의 역사니까 역사가 왜곡될 수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난국의 중심에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있고 바로 법조인들 법기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근관을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뛰어다니지만 저처럼 이익을 떠나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훼손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권순일 씨는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었고 출시의 가도를 달렸고 1959년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 여러분들 중핵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무요소송을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저는 합의치를 이용해서 뒤집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여러분들 권순일 씨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무요소송과 관련해서 재판거래를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여러분들 살아있었으면 벌써 여러분들 다 정리되었을 사건인 겁니다. 이거를 2년 이상이나 미루다 미루다 와가지고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도 한심한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면 김만배 씨가 9번을 만났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판결 대법원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의 이름 선거무요소송의 재판을 뒤집는 바로 그 이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시점이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의인 김만배 씨는 대법원 이발소를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발소를 갔든 안 갔든 간에 정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권순일 씨 여러분들 대법관실에 어떻든 8번 총 9번 중에 8번인가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출입국 기록으로 그리고 그다음 이름 나와가지고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현직 또 퇴직 그런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사건이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권순일 씨야 또 뭘 했습니까 아무 여러분 연고가 없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갔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 석자 교수로 하면 누군가가 연세대학교에 돈을 위탁하고 그 위탁된 돈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봉급을 지불하는 그런 스폰스가 없으면 연고가 없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이런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사를 해가지고 돈 누가 맡겼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 하면 검시에 사실 여부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그냥 덮을 수도 있고 그냥 봐줄 수도 있고 그냥 없는 제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개차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뭐죠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끌어가 지금 압수수색을 할 그런 여러분들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나 권순일 사건에서 연세대학교에 누가 스폰스를 했냐 이야기죠 권순일 대법관의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의 누가 스폰스를 했냐의 돈을 연세대학교가 여러분들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권순일 씨가 입부가 이런 석자 교수로 시켜주지는 않았을 거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지금 아주 유력하게 이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거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거래 의혹을 권순일 압수수색을 그동안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을 했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어렵게 보면 재판거래 의혹에 권순일 압수수색 그동안 영장 세 차례나 기각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서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 중 한 면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판결되면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판을 봐준 것이다 나라의 국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4.15 부정선거의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뭘 어떻게 뭡니까 그냥 뭐 딴 짓을 해봐야 국민들이 얼마나 권력을 불신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만배로부터 퇴직 이후에 고문으로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권순일 씨의 석자 교수가 가능하도록 누가 기금을 조성했냐 이야기죠 그냥 권순일 씨 불러가면 뭡니까 한 며칠 조사하면 검시에 나올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스폰스를 했냐 이야기죠 권순일 씨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스폰스가 누구냐 석자 교수 스폰스가 누구냐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 혐의 중에서 재판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색을 청구해서 최근에 받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재판거래지 않습니까 뇌물을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판을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복잡하면 연세대학교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누가 스폰스냐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 1년 있는 동안에 권순실 봉급이 어디서 나왔냐 누구 돈에서 나왔냐 이렇게만 여러분 따지게 되면 검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한 일이지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기술자들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세대학교 석자 교수 1년간 봉급이 누가 그것을 스폰스했느냐 이 부분은 아주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 3년간 봉급을 재판하며 경기자인데요 2년간 봉급은 산업은 대해서도